택견과 율동을 따라하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아이들. 금산군 군국면 서대산 자락에 있는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입니다. 이 마을은 2010년 황토집 35동을 시작으로 아토피와 천식이 있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.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와 엄마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,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등 타지에 서 온 가족들입니다. 주소 이전과 함께 2년 주기의 임대 계약을 맺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15만 원으로 저렴하고 주거 만족도가 높아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바로 옆에 아토피 안심 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학습 공백 없이 치유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 이 같은 환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평균 10개월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입주 경쟁이 치열합니다.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는 민박에서 1년을 거주했어요. 대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. 한때 인구 12만 명을 넘었지만 현재 5만 명 붕괴 직전인 금상군은 아토피 치유 마을을 대폭 확장해 지역 부흥의 디딤돌로 삼을 계획입니다. 지역소멸대용기금과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비 등으로 2030년까지 205동의 주거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. 인삼과 청정한 자연환경, 아토피 치유 등 건강을 지역부흥의 핵심 가치로 채택한 금상군이 위기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.